시작된거야 뭐야 인사이드 해보도록 하죠 타이틀 화면이니? 아 아니구나 어허 이게 이번 주인공? 일단 키 확인 엑스점프 기본이 달리기인 것 같은데 어 얘가 자빠질라는데 막 아무튼 인사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번에 했던 림보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그래픽이 조금 달라지고 결국에는 림보랑 같은 맥락의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조금 3D라고 해야되나 이거는? 그럼 죽으면 또 잔인해지는 거 아니야? 와우 기대감이 넘치는 가운데 이번에도 어디 숲속을 헤매는 것 같은데 뭐지? 군사지역이야? 흑백보다는 확실히 뭐가 어떤지 상황이 보이기는 하는데 막 저 같아 이거? 바리게이트를 왜 참 사람들에게 실려가는데 인력시장인가? 저 근데 앉지도 못하고 저런거 실려가는거야? 어우 좀 그런데 굉장히 몸을 사리면서 진행을 하는데 가면돼 그냥? 이번에도 뭘 찾는 그런건가? 나 나 나 이번에 이것도 림보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이어가지고 설명을 안보고 그냥 막 시작했는데 이번엔 뭘 어떻게 하고 싶은걸까 방금 착지하면서 이거 소리내가지고 저거 저저저저저저저 얼굴에 뭐 가면들은 뒤집어쓰고 있고 저저저저저저저저 근데 이러니까 진짜 리틀나이트 메어 같잖아 갈게요 이 신발은 고모신 신는건가 애가? 우우우 점프가 왜 이래 근데 우우우우우 냉장고? 자빠 떄리는 거야? 숨는거야? 네모키를 누르니까 물체를 잡긴 하는구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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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문자가 그러고 미냐 대단한데? 어... 개가 보이는데 저게 무지하게 잘 뛸거 같은데 살살 내려가라 들킨다잉 갑자기 컹컹컹컹 거리면서 뛰어오진 않겠지 지나갈게요 안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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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이쪽을 보는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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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근데 궁금해 이게 리틀라이트매였으면 헤이 하고 하는게 있는데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안 봐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놔주는데 사람이고 개고 뭐 이렇게 무신경하냐 아따 달리기 버튼은 따로 없는거 같지 기본 이거고 어? 그리고 나 내가 해캭거리는 소길로 집에선은 머릿속에 계속해 들리네 잠깐 잠깐 잠깐院 이건 이건 이거이거 이거 팔판팔팔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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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언덕길이라도 좀 갈까싶은데 그렇지도 않네 올라가 뭐 커운 카드만 안왔더어로 올줄 왔더만 филь 오이 오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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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케께께께께께께 못놈의 쟈가 헤임이 저렇게 빠르기야 으아아아 어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거시기를 물어 뜨네 이 미친 살살 가는건 아닌거같은데 바아로 이쪽을 째는데 으아아아 으아아아 아우 오지마 으아아아 아까보다 더 빨리 잡혀온데데 아으 거시기 그만 뜯어 가만있어봐 후레쉬를 돌릴때 간다? 너무 이쪽을 보이시는데 근데? 어어 지금 아잇 그만 저, 저쪽 아아 이거 들켰다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이게 빠를까 근데? 오우 아아 빨리 뛰었으면 됐었구나 밑에 저기 매달리네 나는 왼쪽 요기 이쯤에 보이는 저 나무 턱이 나무 턱이? 나무뿌리 잡을까 싶었는데 일찍 뛰었으면 되는 거였고 걔는 못 뛰네 허접 근데 저 정도 어리면 걔도 뛸 만하지 않나? 아잇 몰라 또 열대 우린같은데를 지나서 아 왜 길이 저쪽이 열려있는거 같지? 못 뛰어오기 좋게 생겼는데? 안올거야? 안오면 말고?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차도 한 대 출발했었는데 저 반대편이 차도인가? 차도네! 오오오오 문짝을 열고 계신데? 후레시도 들고 계시네? 숨어 그럼 가세요 먼저가 먼저가 이게 맞게 하고 있는 거 맞나 근데 한 번 걸려볼걸 그랬나? 하하하하 아 일단 피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피하고 나서 후회를 하네 어우 산골 같은 느낌의 저런 식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묘하게 무섭단 말이야 차가 퍼진걸까? 급동인가? 가서 봐야되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보지마 임마 우우 여기 잘 되네? 여기 뭐 캠핑카 자리도 아! 총은 에바지! 아 뭔 멧돼지 잡는 것 마냥 총을 그렇게 빵빵 쏘냐? 너무하네 일단 얘한테서는 도망가는게 맞는거 같고 어우 차가 여기 있다가? 오오오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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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냐? 쏠거냐? 못쏴? 어이 너무 가까우신데? 갈게요 갈게요 또 컹컹컹 쏘기도 나는데? 아 개를 풀었네 또 오오오오오 넌 소영할 줄 아냐? 다행이네 되게 잘하네 되게 잘하네 어? 아 숨.. 아 아 숨이 찼구나 저쪽에서 조명을 쬐고 있는데 이러면 들어가 오우 오우 맞았어? 등에 뭐가 바뀌었다? 마취총인가? 사람한테 쏠 만한 건 뭐가 됐든 간에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 아까 너무 들어가는게 늦었나? 나와 옆에서 이렇게 찰박대는데 아 지금 비가 와가지고 잘 안보이긴 하겠구나 아이좋아 뭘 썩이고 있나 아아 어하 생각보다 얕았구나 먹이를 바로 땅에다 비벼버리네 어 안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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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돼..돼..돼지야 이거? 뭐 콜레라가 독감이라도 돌았나 뭐? 그..근데 그걸 여기다 버렸고 나는 그 물에서 오우 쉣 어우 기분이 확 들어지는데 가뜩이나 더러운 물 어우 이렇게만 보면 어디 시골 한적한 마을 같은 느낌인데 옥수수 밭인가 여긴? 근데 내가 지금 못담시 뛰고 있는거야? 문 열리잖아 왜 열생각을 안하고 뛰었을까 미국 이런데서는 옥수수 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존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막 가도 되는거야? 이렇게 날도 굳은 날에? 위험한거 아니야 너무? 저거 뭐 보였는데? 저거 뭐있다?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다 난 병아리 비 맞으면은 금방 죽는걸로 해보는데 이거 맞아도 되는거야 얘네 병아리는 맞아? 되게 많은데 귀엽다 키워서 잡아먹자 몸보신 쫄래쫄래쫄래쫄래 가자 점점 늘어나는데? 머리 찌릉찌릉찌릉거리는거 같기도 하고 돼지 아까는 돼지사 아 또 있다 돼지 여기 어디가 그거였나본데 숙사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병아리가 이렇게 나와있는거고 저 뒤에 길쭉한 통들은 다 사격통 그런거 아닌가 어 좀 많은데? 이 사람이라고 고장이 이렇게 다 따라오는거야? 난 여긴거 같은데 일단 문은 한번 비벼봐 안돼? 으이 올라가 그럼 병아리들 안녕 아 문을 열어줘야 되는건가? 내가 들어가서? 어따 잘한다 후 좀 먼지가 자욱한거 같긴 한데 드러온게 어디야? 문이 열리나? 이거 쳐주면 응 들어가자 안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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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차차차차차차 이제 좀 빽빽 거리는거 같네 이건 뭐지? 온통 전기가 나간거 같은데 모터를 돌려 또 되는거야? 그거 왜 땡기면 오오오오옹 이게 정확히 뭔진 모르겠는데 뭐해 할 때 써야되는 건지는 알거 같기도 해 근데 내가 저길 들어가는건 아닐거 아니야 어쩐디야 병화기를 넣어야되나? 다진고기 마냥? 들어가봐 안들어가? 여기여기좀 들어가봐 이걸 안들어가네 아 빨아들기는 한다 그러면 병화기를 이쪽으로 몰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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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놨다가 뼈들한테 과부 pics오르니까 뛰어 이야아아아앙 땡겨 hein 수후어어어어어어어 갈려나갈줄 알았는데 갈리긴 않네 난 좌 사 사 사 사 사 싶은 여기까지인가 actions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긴 하네 8판사만걸로 넘어 오고 건초더미였나? 저건 그럼 전선이 보이는데 지붕 위로 이렇게 막 올라와? 대주위로 착지를 해야되나? 비계 쿠션 아자! 어우! 야 발목 안나갔냐? 이정도면 나간거 같은데 근데 이거 정말 콜레라 걸린 그거면은 바짝 구우면은 괜찮지 않을까? 구워먹지? 콜레라가 아닌가 그럼? 어우! 어우! 바닥에 뭐야 저거 아까부터? 풀떼기는 아닌거 같고 거머리? 바이러스같은건가? 돼지 몸에도 박혀있는데 어우! 늪이야 뭐야 이거 어우! 어우! 싫어! 어우! 싫어! 어우! 싫어! 어우! 싫어! 어우! 확 뛰어내겠다가 푹 박히는 그런건 아니겠지? 어우 싫어! 어우 싫어! 어우 싫어! 어우 싫어! 어우 싫어! 어우 싫어! 어우! 어우 미친듯이! 어우 미친듯이! 살아있는 있는게 이거? 어우 미친듯이! 비켜! 여기좀 열어줄래 위를 밟고 넘어가야되는데 열어주는거였고 컴온! 아아! 이렇게 허접! 아! 저 뒤에 사람있다! 아야! 아 사람이 아닌가? 뭐지 저 어디에? 사람이 많나? 사람들? 응? 저 위에 이거는 뭐야? 잘좀 가만있어봐! 발판좀 대줘봐라 야! 얘 밟고 가는건 아닌건가? 야! 들이박아봐! 어휴! 똥꼴 뭐꼈다! 빼줄게! 후우! 아이 똥을 지기네! 아유! 괜찮나? 돼지? 일로와! 내가 닭에 힘이 풀려가지고 달달달달! 얽는데! 곱창같기도 하고 저거 가만있어? 내게 궁금했어! 어? 뭐야 원격 조작이 되는데 갑자기 어우! 아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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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닫혔어 안 닫혔어 이걸 잡고 땡기? 이거 문을 열어야겠는데 그럼 열고 사람수를 모아서 잡아 땡겨 같은데 이건 미는거 같네 어! 이거 같다? 점프도 안해 하하하하 어! 칼군무! 어! 빌리징 같기도 하고 어떻게 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빼? 어떻게 뺏냐? 이거 앞으로 더 나올거 같은데 아래하고 점프 수고해쓰! 쓰다듬어줄게 쓰다듬는거 같지가 않긴 한데 요거 니 똥꼬에서 나온 곱창 마저 먹어라 유래 끌고 갈순 없는거잖아 그거 그러고있어 내가 먹을순 없나 이건 또 뭔 공장 어... 아프게 떨어졌는데 열 면 좀 밝은데 오 Putting 새벽영역이었나 아침 해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거 같다 페차장이야? 뭐야 이건 저기 뭐야 아침 자유배식 그런건가? 줄 서있는데 나도 같이 서야되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닌가? 아까 트럭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그건가? 뭐 저러고 있디야? 진짜 배식줄인가? 일렬로 잘 서있는데? 이게 뭐야? 어? 위에 사슬이 내려오기는 하는데 이걸 내가 잡고 올라 아 닿는구나 또 뭐 이상한짓 해가지고 저걸 끌고 사슬은 내리고 뭔가 해야되는가 싶었네 닿냐? 아 잘뛰어 어떻게 저렇게 잘뛰지? 뭐 뭐해야돼? 아 올라가죠 이거? 툭 뼉딱 뼉 오 참새였나 이번엔? 이건 위에서 뚝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제 금고저거 내가 떠들게 되는건가? 이건 너무 공사장 느낌인데 함부로 막 들어 오는걸 이제와서 신경쓰는건준 그렇고 위험한거 아냐? 이건 뭐야? 그레인? 그래서? 더 올라가서 뛰어내려야되나? 거리가 되나? 오른쪽으로 뛰면 죽겠지? 못참지? 빠져야되나? 뭐 구멍이 열려있는데? 뭐 구멍이 열려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고 크레인은 저 넘낮이 조절하는건 좀 있다가 일단 여기 좀 빠져보고 이쯤? 앗! 으으으으음 물가같은데 들어갈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네 그럼 여기? 뛰어서 갈거리 거리가 안되는데 근데? 음.. 택도 없지 응? 아 이거 돌릴수 있었던거야? 아아아아 아아 아아 뭐 이상하다고 했어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러면 건너갈 수 있지 있지? 있을거야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어떻게 갖는건가 했네 아아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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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쉽게 밀린다고? 같이 떨어지는거하냐 이거? 오어어 치 chemistry 잠시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